협상 그런데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즉, 어떤 기준에서는 내가 옳을 수 있고 다른 기준에서는 상대가 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각자 판단 기준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 중에 협상 전문가라는 사람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남북 관계자들이 모여서 일단 식사를 몇 번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넘어서 그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식사 중에 하는 대화는 무거운 주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스포츠, 날씨, 문화, 책, 영화 등에 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벼운 주제들 속에서도 서로 간의 관점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작은 차이들을 발견하면서 무거운 주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입장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들이 쌓여서 결국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협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침묵이라는 글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말을 쉴 새 없이 쏟아내는 게 대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잘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때에 말을 거두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숙성되지 못한 말은 오히려 침묵만 못하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은 대개 말이 아닌 침묵 속에 자리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침묵이 주는 그 함축성과 무게감은 10마디의 말보다 깊고 풍부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수행 중에는 말을 하지 않는 수행의 시간이 많습니다. 무건이 그렇고 묵도가 그렇습니다. 또한 침묵이라는 것은 공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기분에 같이 공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침묵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파수를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주파수를 느끼게 되면 굳이 다른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심전심이 됩니다. 그리고 조용한 끄덕임 또는 조용한 미소만 가지고도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침묵은 금이다 라는 격언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침묵의 힘은 엄청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묵의 힘은 많은 유명 정치인이나 연사들이 종종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둔감 이라는 글에서는 소설 신락원에서 말하는 둔감력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곰처럼 둔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지를 자각하고 적절히 둔감하게 대처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둔감력은 무신경이 아닌 복원력에 가깝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음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서 평생 그 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그 상대방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둔감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보처럼 멍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거나 망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둔감력이란 적극적 포용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포용력은 자신도 성장시키지만 상대방도 성장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큰 도약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질문이라는 글에서는 마음속에서 명령과 질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명령이 한쪽의 생각을 다른 한쪽에 흘려보내는 치우침의 언어라면 질문은 한쪽의 생각이 다른 쪽에 번지고 스며드는 물듬의 언어다. 질문 형식의 대화는 청자로 하여금 존중받는 느낌이 들게 한다. 때에 따라 듣는 이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도 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전에 도로시 리즈가 지은 질문의 일곱 가지 힘 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질문의 힘에 대해 설파합니다. 또한 질문이라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산파수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물론 소크라테스는 한 사람의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질문을 계속했지만 그렇게 질문을 계속하는 중에도 상대방의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 그 이면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이 깔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중심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또는 가르침을 설파하게 되면 상대방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물론 좋은 가르침은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상대방이 자신보다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완전히 지우기는 힘듭니다. 이때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묻고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공감을 하면 어느 순간 일방적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어쩌면 더 큰 가르침이 서로에게 전달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기주 작가의 이번 책은 언어의 온도라는 책보다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어의 온도가 편안하게 익히는 책이라면 말의 품격은 품격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힘처럼 조금은 힘을 주고 읽어야 그 깊은 울림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어떤 생각할 거리를 남겨준다는 데에는 동일합니다. 내용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내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보고 그것을 음미하고 곱씹으면서 조금씩 소화하는 중에 작가가 의도하는 말의 품격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적극적 수행의 삶을 사는 종교인의 말보다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큰 감동을 줍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경험과 닿아있는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책은 한 사람의 작가의 언어이기 때문에 떠먹기 좋은 음식처럼 정제되어 있어서 훨씬 더 내용 전달이 잘 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말의 품격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이런 전문가들이 책을 읽고 생각하고 침묵하고 경청하고 신중하게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의 품격 있는 말의 스타일이 생겨날 것이람이 있습니다.